사랑하고 존경하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 닿는 곳마다 화사한 벚꽃이 만연한 사월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화사하고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봉상파간길의 증문 즉답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회장님 애터미 핀을 만드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거의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핀을 중요한 동기부여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애터미는 창업한 지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서야 핀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핀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너무 베팅을 하고 무리한 사업 도전을 하고 또 자기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핀을 만들질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애터미도 성숙한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리더들이 정말 진정으로 파트너를 아끼고 그리고 사업을 전개할 때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많은 사업자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됐다 하는 이런 판단에서 핀을 제작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은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파트너들이 정말 스폰서가 이번에 승급을 한다고 어떤 직급을 가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부담을 주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차근차근 이렇게 소비자 조직을 잘 만들어 가던 그런 사업자분들이 당황을 하게 되고 또 조직의 무리가 감으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던 그런 조직이 흐트러지고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를 키울 때는 나무를 억지로 뽑아 올려서 늘려서 키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 주고 햇빛이 있고 또 거름을 주면 나무는 자기 사이즈만큼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연의 원리대로 우리 조직을 키워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는 물건을 한꺼번에 사서 직급 도전해가지고 성공하는 사업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를 만들고 그 소비자가 또 반복 구매를 하고 그 반복 구매하는 소비자에 의해서 또 소개가 나와서 새로운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싸고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또 자기가 써보니까 싸고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무한 연세적으로 소비자 조직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업은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애터미에서만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빈털태리가 되는 사람이 결코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비자 조직을 만들지 않은 성공자는 성공자가 아니다 이 P는 여러분들에게 그 소비자 조직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계속 반복 구매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비자도 싸고 좋아서 쓰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대로 연금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그 수당을 가지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또 이것이 자녀들에게 상속돼서 자녀들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P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됐다는 의미에서 드린 겁니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P를 드리는 의미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다음 질문입니다 애터미의 GSGS,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건들이 있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제가 우리 임직원 워크샵 때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영상으로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주세요 글로벌 소싱을 하고 글로벌 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매우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거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구나 지금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소비자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회사를 통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절대치까지 사고를 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겠다 아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는 것이 더 싸거든요 더 편리하거든요 더 좋거든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생산업자도 우리가 직접 팔겠다 아니야 애터미를 통해서 파는 것이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고 싸게 팔 수 있고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하는 역할은 있어요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그거는 뭐냐면 큐레이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넘쳐나는 정보 가운데서 내가 뭐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경우에 우리를 믿고 쓰는 애터미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역할이고 가치 창출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비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서 실패하는 것들이 있죠 샀는데 이게 아니다 싶어서 가지고 버리고 또 사고 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서 사면 그렇게 실패하거나 실수할 이유가 없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창출하는 가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글로벌 소싱을 해야 되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소싱이 중요한 게 전에 페어 트레이딩 개념이 있었죠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가난한 나라의 물건을 사주는 거 우리가 가지고 가서 팔려고 그러니까 정말 살 구매력이 없는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 들어갈 때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거기 영사급 되는 분을 만났는데 애터미는 35%를 다시 리펀드를 해주더라 그것이 소민들의 삶의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 얘기에 사실은 감동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꼭 어떤 이익만 보고 가는 거나 물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익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지만은 그것만 보고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글로벌 소싱을 하면서 그냥 물건만 산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편에서는 개선 내지는 개척을 하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돈을 버는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농가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절대 품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좀 소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애터미 회원들이 전부 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프레스티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애터미 안에 어떤 느낌들이 회원들에게 와야 되냐면 그거는 주장하거나 교육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성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애터미 제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매우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스마트하면서 프라우드한 컨슈머 멤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일환으로서 GSGS 전략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박해 정신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본사가 있는 공주에서 애터미 론이 있습니다 이 따스한 봄날에 여러분들 다 함께 달리기 하면서 또 건강도 찾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같이 듣겠습니다